1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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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알쓰 좀 덜 간다 바람때문에 차 야 바람때문에 이게 바람이 상리를 깎아먹는구나 이거 잡을까? 잘했어 나이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지금 던지는건 됐는데 나이스 차 다른걸로 바꿔 볼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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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숨쉬게 좀 되야 마스크는 먼저건 아이스 숨쉬게 물었는데 자 약겹을 때 재빨 해볼까 거의 희전의 힘으로만 간거야 글로 갈거야 또 다른걸 바꿔 볼게 또 다른걸 바꿔 볼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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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스펙이 너무 강했어요 일부러 스펙 힘을 가게 하려고 그래도 안가는거 봐라 이제 마지막 5개만 할게 5개 4개 5개 4개 4개 5개 4개 으 현재까지 성공했고 마지막으로 하위 쪽으로 던져봐 마지막 하나 하위 쪽으로 던져봐 마지막 한개 던져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저씨가 봤는데 아저씨가 봤는데 아저씨가 봤는데 이렇게 그렇지 빌빌빌빌 도시락 저기 Aaah 이게 잘 çık고 매일 매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